안녕하세요, 우리는 달샤벳입니다. 달샤벳 음악 전사로 인한 세계의 평화와 행복. 왜 자꾸 세계의 평화에 집착하는 거야? 세계의 평화에 집착하는 거야? 근데 중요한 건 달샤벳 음악의 전사로 인한 세계의 평화와 행복. 뭔데요? 세계의 모든 모든 것들이 아니면 사람들. 세계의 모든 인류가. 좋다, 괜찮다. 생물체들. 모든 생물체. 생물체, 우리도 생물체. 미생물체 이런 거 봐. 미생물체들, 바퀴벌레. 좀 일이 커진 것 같은데. 요즘 생물체들이 행복해져요. 우리 행복해지는 하냐. 루루파. 루루파. 완성. 완성. 2013년도는 달샤벳 노래뿐만 아니라 또 달샤벳의 무한한 여행 활동으로 인해 모두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깔끔한 점이구먼.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. 동작에 당 showed up. 심지어. 복음. 팀장님. 처음에는 사진참 provaㅇ. 예이 남은 소원 кая드. yum. 웃기증을 знаем. resulting 對啊. 첫 이유는 나의 꿈이 나오는 쇼 gdy